안녕하세요. 기자수첩 시간입니다. 최근 들어서 LA지역에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집단 약탈과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범죄의 용의자 수십여 명이 대형 쇼핑몰 또는 백화점들의 유리창을 깨부수고 들어가 물건을 약탈하고 훔치는 겁니다. 이는 현재 LA지역에 취한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지적인데요. 올해서부터 범죄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집단 약탈과 범죄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주민들의 우려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집단 약탈, 절도 발생, 치안 약화에 대해서 이왕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기자, 전대미문의 약탈, 절도 사건들이 현재 줄을 잃고 있죠? 맞습니다. 방금 전대미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범죄를 소재로 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우선은 시작은 샌프란시스코 인근입니다. 지난 20일 밤 9시쯤 샌프란시스코에서 25마일 정도 떨어진 월넛 크릭 지역에 위치한 노스트롬 백화점에 약탈자들이 들이닥칩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NBC 소속 기자는 급히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앞선 사실을 알렸는데요.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약 25대 차량들이 토요일 저녁에 노스트롬 백화점에서 나타나서 백화점 주변 도로를 삥 둘러쳤고요. 그리고 다른 차량의 접근을 막고 나서 차량 안에 있던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서 백화점으로 들어갑니다. 이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후드티 차림에 스키 마스크를 썼고 쇠 지렛대 그리고 총기를 비롯해서 각종 무기를 들고 노스트롬 안으로 진입을 합니다. 이 노스트롬 백화점 안으로 진입한 사람들은 약 80명에 달했고요. 이 백화점에서 각종 물건들을 약탈해서 가방과 박스 등에 담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약탈자들은 약탈한 물건을 담은 가방과 박스 등을 차에 싣고 나서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물뿜 피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인명피해도 있었죠. 맞습니다. 이 월러크릭 경찰국은 이번에 노스트롬 백화점이 얼마나 약탈당했는지 정확한 수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상당한 폭력이 난무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노스트롬 백화점 직원 중 한 명은 페퍼스프레이에 의해서 게스 세례를 맞았고 백화점 직원 두 명은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하는 등 상당한 폭력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들 피해 직원들은 병원까지 가지 않고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월러크릭 경찰은 달아난 25대 차량들을 추격한 후에 한 대를 잡았고 그 차 안에 있던 남녀 두 명을 이번에 백화점 약탈과 관련해서 체포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남성에게는 강도와 절도 그리고 무단침입 등이 여성에게는 불법 총기 소지 혐의가 각각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후에 세 번째 용의자를 체포를 했는데 역시 강도와 절도, 무단침입, 강도범죄를 위한 흉기 소지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충격적인 사건인데 경찰도 상당히 당황한 모습이죠. 맞습니다. 이번 노스트롬 백화점 습격과 약탈을 지켜본 목격자들은 그야말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을 보는 듯 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집단 약탈이라고 하면 소요 사태에서나 볼법한 모습이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별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대놓고 집단 약탈이 이뤄지다 보니까 치안 당국마저도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경찰은 체포한 3명 외에 다른 용의자들을 쫓고 있는 상황인데 단순 약탈자들이 아니라 갱들인 것으로 보고 지역 갱들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기자 그런데 이런 비슷한 사건이 LA에서도 발생을 했죠. 맞습니다. 이 남일이 아니죠. 지난 22일 LA 지역 대형 쇼핑몰 그루브에도 집단 약탈자들이 습격을 했습니다. 특히 범행 후 도주하던 차량들을 경찰들이 쫓으면서 LA 프리웨이에서는 추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LA PD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2일 밤 10시 40분쯤 6200블록 웨스트 3가에 위치한 그루블몰 내 노스트롬 백화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여러 명의 용의자들은 대형 해모로 노스트롬 유리창을 깨부수고 내부로 침입해서 물건을 약탈을 했는데요. 이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용의자들은 차 여러 대에 나눠서 탑승한 뒤에 도주했습니다. 이 경찰은 최소 20명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고 적어도 차량 4대에 나눠 타서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완 기자가 지속해서 영화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용의자들은 또 경찰과 쫓고 쫓기는 추격전도 벌었죠. 맞습니다. 이 경찰은 용의 차량 가운데 한 대를 쫓으면서 10번과 110번 프리웨이를 따라서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이 용의 차량은 사우스 엘레이 지역 쿠버스트리 출구로 빠진 뒤에 콜덴 에비뉴 부근에서 멈춰 섰고 용의자들은 차에서 내려서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이 경찰은 또 용의 차량에서 약탈한 물건으로 보이는 옷과 장갑 그리고 캐시 레지스터 등을 회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그루블몰 노스트롬에서 발생한 약탈 사건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5000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왕 계좌가 계속해서 전대미문 사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까? 지난해 가도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으로 인해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엘레이는 물론이고요. 전국 경찰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경찰 공권력 남용에 대해서 항의하는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요. 도를 넘은 소요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 각 지역 정부들은 경찰에 대한 예산 삭감 조치를 취해서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심지어는 LA에서는 경찰 조직을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까지 시의회에서 나올 정도였고요. 그래서 결국 LA씨의 경우 경찰 예산을 1억 5천만 달러나 삭감시키는 안을 지난해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예산 감축은 곧바로 치한력 약호로 이어진 거고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LAPD는 흑인 조직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전부터 인력 부족에 따른 고충을 피력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까지 1억 5천만 달러가 삭감이 됐고, 이는 경찰 임원 감축까지 이어졌는데요. 지난해 LAPD의 예산을 삭감한 LA씨의회 경찰 인력도 대폭 감원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LAPD의 경찰 수는 1만 명에서 1만 명 밑으로 떨어진 상황이고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찰 개혁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LAPD는 찬성 12표, 반대의 2표로 이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당시 잔리 LA12지구 시의원과 조 부스카이노 LA15지구 시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었습니다. LAPD 경찰 인력은 올해 여름까지 9,700명대로 내려앉은 상황이고요. 이는 지난 2008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이 앞서서 이 LA씨의회는 1억 5천만 달러의 경찰 예산을 줄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LA씨의 예산재정위원회의 유일한 흑인 의원이죠. 이 커렌 프라이스 시의원은 이 절약한 예산의 3분의 2 정도를 이 흑인과 라티노 등 소외계층 주민들을 고용을 돕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듯 치환역 약화가 이제는 모든 주민들의 피부로 느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모두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이 출동을 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911에 신고를 해야 겨우 LAPD가 출동을 하고 이 경범죄의 경우에는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는 보기가 힘들 정도라고 주민들은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지금 그런 상황이죠. 이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LAPD 예산 삭감으로 올림픽 경찰서가 자칫 폐쇄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이 한인사회가 뭉쳐 저지까지 해야만 했는데요. 이 그렇게 지킨 올림픽 경찰서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면 연결이 되기까지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런데 이를 경찰 탓으로만 돌릴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현재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올림픽 경찰서 내부 조직도가 상당히 개편이 많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인원 감축까지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겠지만 조직 내에서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보직이 바뀌거나 전출 가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LAPD 탓으로 돌릴 수 있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는 통계에서도 드러나고 있죠. 맞습니다. 지난 기자수첩 시간에도 수차례 짚어왔는데요. LA 지역에서 각종 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LAPD 마이클 모아 국장은 지난 6월 22일 LAC 경찰위원회와의 회의에서 올해 총격에 의한 피해자는 전년 대비 50%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LAPD에 따르면 올해 LA 지역 내에서는 총격으로 인한 피해자가 총 651명이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434명 대비 217명이 늘어난 겁니다. 이 마이클 모아 국장은 한 주당 약 27명의 총격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강력범죄 역시 지난해보다 증가했습니다. 이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올해 총 162건이 발생했고요. 이는 전년 동기 129건보다 25% 증가한 겁니다. 이 밖에도 모아 국장은 강력범죄가 4.3% 증가했고, 가중폭행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9.5% 늘어났다고 짚었습니다. 이 모아 국장은 살인용의자 체포율은 전년 동기 대비 51%가 늘었고, 불법 무기 소지자 체포 역시 83%가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최근 들어서는 한인 피해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맞습니다. 특히 LAC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자들이 올림픽 경찰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관할서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지난 6년 이래 올해 한인들의 범죄 피해는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LAPD 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9월 9일 사이 LAC에서 발생한 올해 범죄 피해자는 총 33만 249명이었습니다. 그 중 피해자를 인종별로 분류를 하면 한인은 730명으로 전체의 0.2%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도별로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올해는 지난 6년 이래 한인 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많다는 겁니다. 지난 2010년 이후에 집계했을 때 올해는 11년 이후 두 번째로 한인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LAC 차원의 무슨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말씀대로 그래야 하겠지만 현재 LAC 차원의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LAC의 회에서는 노숙자 증가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 노숙자 증가 문제 해결을 처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LAC에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안전하게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 노숙자 증가 문제는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의 요소로 해결 대책을 마련을 해야 하는데 이 LAC의 회는 노숙자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이 세금 따로, 혜택 따로라는 말이죠.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 하면 정부의 세금을 내는 것은 그만큼 정부에서 행하는 정책에서 베네핏을 받기 위함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 노숙자 문제를 뒷전으로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치아는 주민 생활의 근본입니다. 이 세금은 날로 높아지는데 변하는 것이 없고 거리를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계에서는 주민들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직접 느낀 뒤에 이 주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단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LAPD는 다시 증액 예산을 현재 책정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2020-2023 회계연도 경찰국 예산을 2억 1100만 달러를 증액하는 안건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산안 증액이 이뤄지게 되면 LAPD의 예산은 기존의 17억 6100만 달러에서 19억 7400만 달러로 12.11%가 오르게 됩니다. 이 마이클 모아 LAPD 국장은 경찰위원회에 보낸 서신에서 예산이 증액되면 경찰 수가 기존에 9473명에서 9800명으로 늘릴 수 있어서 이 치안을 개선하는 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예산 증액의 승인을 촉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예산 증액이 이뤄지게 되면 경찰 증원뿐만 아니라 순찰 차량과 기술 개선 등 LAPD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반적으로 늘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차기 예산안은 경찰위원회에서 만장일치라 통과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LACA회와 에리카세티 시장이 승인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LACA회가 내년 6월 1일까지 이 새 예산안을 승인을 하게 되면 내년 7월 1일부터 새 예산안이 운영되는데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치안 공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의 공권력 난명은 막대 치안 약가로 이어지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형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